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위브! 관중들의 열광적인 반응 좀 봐! 이번엔 좀 다른 동물과 싸우는 특별 이벤트를 해보자! 메탈루? 살았다! 우린 정말 우리 좋아! 범아, 범아 잘 됐지! 여길 탈출하게 도와줄지도 몰라! 우주야! 잠깐만 기다려! 반갑다, 친구야! 이런 데서 만나다니 놀라워! 혹시 스톤을 지키고 있니? 우린 스톤을 찾으러 왔다가 이렇게 헤매게 됐지 뭐야! 괜찮아? 고마워! 이곳에 있는 종이의 비율이 터질 수 있겠지 무슨 일을 수 있겠지 고마워! 이곳은 놈을 수 있겠지 먼저 우릴 내보내줘! 난 싸우기 쉽다고! 희한하네 자상왕을 즐기다니 요즘 애들이란 이게 불가하니까 코미디션은 그만! 이제 제대로 싸워봐 우주야 어서 피해! 작은 상처를 안 났소! 이번엔 창이다! 좋았어! 꼬마 공투사들 화이팅! 범아! 너 방금 끝내줬어! 좋아하기 밀러 야생 메탈리온들은 거칠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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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르투가는 역시 한 방이 있다니까 어? 애들이 안 보여? 도주야, 우리 빨리 스톤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가야 해.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여기 오게 됐지? 기억난다. 우린 경기장 지하에 있었어. 감옥 비슷한 곳이었는데. 그러고 보니 이 근처 같은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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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어쩌면 좋아? 황제 폐하께서 경기장을 이제 막 관동하셨는데 우린 이제 큰일 났다. 으악! 소용없어! 신호가 깨끗하게 안 잡혀! 으악! 저 조각들 좀 봐. 우리한테 반응하고 있어. 스톤에 가까워진 게 틀림없어. 아! 좋은 생각이 있어. 내가 저 덩치를 유인할 테니까 넌 스톤을 찾아. 범인어, 나 실망시키지 마라. 으악! 거북맨! 나 잡아봐라! 나 여깄어! 우리 경주할까? 으악! 세상에! 발이 완전히 집채만 하잖아! 저 발을 밟히는 날에 뼈도 못 들이겠다! 으악! 으악! 거북맨! 나 잡아봐라! 이쪽에 반응이 있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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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느림보 거북이네! 빨리 잡지 않으면 먼지만 잔뜩 뒤집어쓰게 될걸!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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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정말 야생 메탈리온을 쓰러뜨린 거야? 으악! 으악! 아이요! 진짜 싫어! 으악!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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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진짠 줄 알아봐! 흐하하하! 흐흐! 어! 맞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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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아! 너 괜찮아? 아키온 스톤 아직 못 찾았어? 범아! 내 말 들리니? 으악! 하필! 으악! 찾았어! 어 apprentices! 아. 왜 대답이 없담? 으응! 으으으으으으으음! 야! 이야! 아 dir! 꼬마야! 어서 끝내버려! 으으으윽! 으음! 깨어난네. 그때 아직도 나랑 싸우고 싶어? 으아... 우주야, 아키온 스톤을 찾았어! 마지막 스톤이야! 우주야! 우주야! 뭐지? 저거 아키온 사이클론 같지 않아? 저 구름 좀 봐! 가보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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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아악! 으아아악! 허마! 우리가 도우러 왔어! 어? 잘 왔어! 메탈리온 파워! 5단 합체! 이제 바바리안 킹으로 합체하는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상에, 저게 뭐야? 세상간 신이 부렸나봐! 일수 다섯 마리가 하나가 됐어! 다섯을 합체했어? 굉장하다! 봐봐! 우주야! 너희 구경만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티멘트 포스트! 이번에, 퓨기 스트라이크! 으악! 으악! 안 돼! 으아아악! 우리가 해냈어! 현대로 돌아왔다구! 드디어 찾았다! 어? 시간이 이렇게 된 줄 몰랐어요. 그런 변명은 안 통해! 다들 똑같은 소리지! 으악! 으악! 컴투사복을 입고 있네? 어? 어? 너 영화 찍고 있니? 그럼 허가를 받아야지! 영화요? 아뇨! 아헤헤! 아 이건 그냥... 우주야, 도망가자! 아, 에헤헤! 영화에 감사 인사 꼭 넣을게요! 촬영 끝! 허가 안 받고 영어 촬영하는 학생들 진짜 싫어! 이번엔 반드시 신고할 거다! 우린 그냥 콜로세우만 찍었어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메가비스트! 너희 어디 갔었던 거야? 눈 깜짝할 새에 사라져버렸잖아! 어서 누구든 설명 좀 해봐! 그게...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 우리가 간 곳도 로마거든! 아하! 그러셔! 로마는 내가 지키고 있었는데 너희가 갔던 곳이 어디냐고! 하... 이걸 무슨 수로 이해 시키지? 영화 나오면 보여드릴게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